8월 셋째 주에 SBS 인기가요 1위 후보 결과 화면 보여주세요. 먼저 4점 점수 블랙핑크의 휘파람이 앞서고 있는데요. 생방송 집계까지 앞선한 이번 주 1위는 블랙핑크의 휘파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1위 소감 말씀해주세요. 저희 4명 데뷔시켜주신 양현서 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멋진 곡 써주신 갓데디오빠 감사드리고 저희 MS 스태프분들 매니지먼트 오빠들 ANR팀 저희 모든 회사 스태프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팬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저희 낳아주신 부모님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생방송 SBS 인기가요. 다음 주에도 잘하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드디어 기상캐스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